와 이게 소자면 이거 비오면 못 먹겠는데? 이거 또 냄새가 안 나고 되게 무뎌요 이런 집이 혼내야 돼 이거 진짜 좋다 무슨 깔끔한 순댓밥 순댓국지를 술 안 먹는데 이렇게 오래 있는 거 처음인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네요 자 오늘 같이 비오고 추운 날에는 당기는 게 뭐라고요? 바로바로 국밥 국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당역 근처에 저 경락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맛집인데 순대를 직접 만든대요 순대국밥집인데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요 제목은 삼원 소문난 순댓국 순대는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일단 주문을 순댓국 정식 하나 주시고요 대전문에 먹고 싶은데? 보내주지는 않는다 하시는데 사장님이 먹고 싶어 네 괜찮아요 네 네 안주할 수 있는 곱창볶음 순대볶음 곱창장 걸리네요 이거 제가 만든 케이스나요? 쉽죠? 와 엄청 푸짐해요 이게 직접 만든다는 순대 일단은 그냥 인삼 순댓국 정식이래 어? 우리 그때 횡성에서 먹었던 게 무슨 순댓국이었지? 더덕 아 더덕 더덕 오 불이 되게 깔끔한데요? 오 맛있다 간이 살짝 돼있고 약간 마늘 향도 나고 오 좋은데? 돼지 잡내가 하나 남았는데요? 간을 따로 안해도 될 정도로 약간 심심한 편인데 좋아요 저 제게 가락 살짝 뜨거우니까 좀만 덜어놓을게요 콩나물도 있어 보이나? 이렇게 당근이랑 뭐 막 들어있는 거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가 원래 한 세트 순댓국 정식 이렇게가 정식이래 감사합니다 국밥에 막거리 못참지 이거 유산균 화장실 가려고 먹는 거예요 한 모금만 이거 궁금하잖아 순대 음 얘가 인삼순대구나 인삼 향 살짝 나면서 되게 고소한데요? 음 정식 잘 나온다 고기도 이만큼 나오고 아 오 순대 알 오 오 이렇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이거 순대는 하나 먹어볼래? 만든 순대? 어제 먹은 게 많아서 못 드신데 밥을? 맛있지? 15분 전에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하지? 순두보다 무조건 동그랑끼니까 요런 느낌으로 나고 인삼력이 형식이 나요 진짜 좋다 무조건 순두끈 정식시킬 것 같아 중간에 국에서도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여기는 약간 초고자들도 아기들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국물도 진한데 무겁지가 않은 진함이에요. 아, 맛있다. 저 식 하나 더 먹고 싶어요. 돼지 한마리 나오는 거 보고 뭘 추가시켜야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국물 진짜 좋다. 엄청 깔끔하신 자국밥. 어떡하지? 내가 다 먹어버렸네. 나오기 전에. 사장님, 순대국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집 앞에 이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아. 썩 비었어.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호파에서부터 모든 거가 다 들어갔어요. 오우. 와, 진짜 모든 총집 밥 편육까지. 나온 김에, 짠. 일단 편육부터. 뭐가 이렇게 제일 약국이 나온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이런 집이 혼나야 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hole, 되게 부드러워. 허파. 먹어라, 허파. 야, 허파 무슨 일이야. 뭐가 허파가? 이게 허파가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지? 어떻게 부드러운 거 처음 먹어봤어? 막창. 진짜 맛있네. 어, 감사합니다. 와사야 너무 맛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기름장도 약간 토금, 후추, 깨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이것도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어. 와, 이건 양도 많고, 이거 오면은 한 3분이 더 드시지 않을까요? 간다. 아, 여기는 진짜 이 근처 사람들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음, 편하게 재워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숙주가 깔려있는데, 숙주랑 먹어도 맛있겠다. 야들야들.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진짜 처음 먹는 거 같은데요?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오늘 그냥 극세사 같은 느낌이야, 극세사. 진짜 거짓말 조금 먹혀서 푸딩같아. 어우, 진짜 푸딩. 곱창볶음이요? 그러면 조금만 걸로, 너무 안 맵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저께 곱창볶음 얘기 나와가지고, 저거 시킬까봐 약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순대 2알. 아, 진짜,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되게 챌린져요. 약간 콩나물에 들어가서 더 시원한가? 약간 좀 더 맛있는데, 되게 쁘리쫄깃하고 잘 먹어주세요. 그래서 더 맛있으면 맛있을더라구요. 그치에 찍힌 회로 여기서는 도시락으로 곱창볶음을 먹으니까 맛있어요. 아다다다다다니.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용, 저게도 더 잘 먹으면 이름이 아니었나요? 그치에 있는 게 제일 예빨에 묻는 것 같네요, 고추냉이버섯 고추냉이버섯 이게 소짜에요? 두유면 못먹겠는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안 먹고 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곱창볶음 소자가 25,000원인데 지금 양이 미쳤어요. 그리고 곱창이 되게 실하고요. 막창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대박이다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다. 아 맛있다. 약간 실내면 더 레드 정도의 매콤인데? 원래 곱창볶음은 볶음밥이 좀 하이라이트인데 이거는 볶음밥을 못먹을 양이에요. 진짜 맛있다. Cell gosta о jar que 예 8 5 cai 1 000 엄청 맛있다. 이것보다는 손이 가는 중독성이 있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고유한 맛으로 입맛을 자극시키는 그런 맛. 먹어던 거 찬나네. 저 원래 금방 먹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물로 앉아버렸어. 사장님 밥도 볶아 먹어요. 볶아 드시는 분도 계시죠? 네. 김치도 직접 담그시는데 색깔부터 뭔가 달라져서. 너무 맛있데요? 김치찜이다. 저렇게 멀制 knit 프리 Jono ? 오빠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김치가 잘 났다 slide 프랑스 당첨 참치 핵경이 김치 김치 참치 조금만 담가 고추 후추도 시원한 곳에 먹으니까 지금 가볍게 못 먹었죠 ㅋㅋ 지문하는 데는 치즈부터 periods 흑뚝뚝뚝뚝찜 침묵iane이 많아서 폭발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잘 맞다. 네, 오늘 너무 푸짐한 식사였고요. 3월 소문년 순대국 한번 드시러 와보세요. 정말 알부르고 맛있게 드시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